아 좋았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 얘들아. 일찍 좀 오지. 아니 왜 이제 온 거야. 난 이미 오염패 해버렸다고. 아 진짜 바텀 안 터진 판이 없네 오늘. 다섯 판 했는데 다섯 판 다 바텀 퍼져서 졌어. 어질어질하네. 다시 잘해보자. 다음 판은 뭔가 다르겠지. 빅토르네 상대가. 이렇게 가자. 뭔가 부여왕. 부여왕의 무라만 나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각 한 번 봐야겠다. 게임 해보면서. 난 잘해보죠. 파이팅 해보자. 파이팅. 그래 파이팅 해보자. 자. 갔다 저거. 좋은 것 같은데. 다행이다. 나쁘지 않죠. 그래도. 빅토르 저멀까지 써가지고. 최대한 파밍을 하죠. 야. 바텀 큰일 났는데 또. 설마 여섯 판 연속 바텀이 터지는 건 아니겠죠. 아니 뭔가 이미 터진 것 같기도 하고. 저저기 이러냐. 탑가윙. 저 쪼여보지. 너무 아까운데. 괜찮아요. 계속 져도 언젠가 이기겠지. 여러분 연패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그럼 바로 이길 때까지 돌린다. 언젠가 한 번은 이기거든. 아. 너무 아깝네. 살았어. 다행이다. 벡토르 노플. 4대2인데? 살만한데요 이거는? 오. 좋아요. 야. 오케이. 역전의 발판 나왔습니다. 오. 2등 마구 보고 있는데요. 오. 드디어 쯤 이기나? 무치하고 밀자. 모르겠다. 네. 갈게요. 슬슬 패티 덮고 빵 굽는 냄새나는 중. 어. 잘못 지름. 그래도 잡아서 다행이다. 이제 힐까지 뺐으니까. 오.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탑 가는 중. 좋아요. 야. 됐다. 됐다. 이거는 이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 좋았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 얘들아. 일찍 좀 오지? 아니. 왜 이제 온 거야. 난 이미 오염패버렸다고. 오. 어. 큰일 났는데요. 이거는? 네. 오네 오네 야 도망가자 안돼 안돼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살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 야 도망가 문도 좀 단단하다 저거 와 이걸 살아? 도망가자 못잡은건 아쉽지만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어 버려? 버린 치자 얘들아 졌잖아 즐기네 좋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승 한 4시간? 한 4시간 됐는데 드디어 이겼네 달콤한 첫 승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방 수고하셨습니다 어 좋아요 에코를 따버렸는데? 원캠프 에코를 룬판 벌써 시작이 좋은데요 아 어 네 좋았네 아 빈 아 어 좋아요 에라이 흐흐흐흐흐흐흐 애매하다 놓칠 것 같아 하밍 마구하는 중 어 나 CS 좀 잘 먹는데 이번판 어 탑 좋아요 어 나 진짜 다 먹은 것 같은데 민요 좋습니다 에라이 쪽 빠지자 하밍을 잘하는 방향으로 해보죠 일단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에코 말자 라서 궁 박히면 좀 위험하거든요 딴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 잘해준다 굿 굿 욕 욕 심심한데 4인전이 CS 안 놓치는 걸 목표로 하자 탑 이겨주니까 미드를 한 번도 안 오네 에코는 말자 궁전맬 있어가지고 올만한데 절대 안 오네 와 카오스급 cc 연계 당했네 파이크 킬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안 닿네 오 좋아요 왜 궁을 안 쓰지 적을 줄 몰랐나 와 다행이다 살았니? 좋네 귀환합시다 두 개를 한 번에 딱 먹어주면 탑이요 아 턴을 일단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다행이다 탈진이 있어가지고 좀 변수가 있었네 사이크 노플 이거 먹어줄 사람이 없나요? 나 혼자 먹어야 되니? 그래 나 근데 도움이 좀 필요할 듯함 힘들 갱프라 넌 맛있는 거 먹고 있구나 그래 야 먹자 콜렘에 먹어 오면서 도와줘 갱프라 이제 다 먹었지 도와줘 마이크 바꾸셨나요 혹시 지금도 좀 다른가요? 지금은 괜찮지 않나? 아아 지금 괜찮나요? 아니면 똑같음? 어? 여보세요? 목소리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좀 울림이 있는 건가요? 울림이 있는 거면 이제 제가 설정을 다시 하는 건데 목소리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연패라 해서 그런가? 이 사람 싱싱 미역이라 그래요 아 어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두 판은 이겼네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이런거 뭐 굉장히 쉽죠 이쪽으로 가주면 된다 이쪽으로 가서 점프해주고 이런식으로 앞으로 다이브하면서 이런식으로 손쉽게 가주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가서 여기에서 하지만 괜찮다 오히려 좋아 코뿔소랑 눈이 마주치면 안되겠죠 이렇게 피해주고 너무 쉬운데 바로 1등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쉽다 그냥 첫판부터 진지 모드로 1등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쪽길로 갈게요 어 저건 안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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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린 났다 어? 오케이 야 됐다 1점 어어? 어어? 오케이 2점 나쁘지 않아 지금까지 나빠 야 큰일났어 비상이다 비상 오케이 맛있다 아 제발 내가 먹어야돼 아 아 아직까지 괜찮아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어어? 안돼 아 아 아 어? 아 아 야 큰일났다 근데도 아직 여유있다 그래도 아직 절반이나 오케이 좋아요 하나 남았어 하나 가버려 어? 아 성공 나이스 어? 살짝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 왜냐 오른쪽이 이제 제가 갑옷맵이라서 가봤던대로 가자 이쪽으로 갈게요 어? 여기는 안와본거 같은데? 괜찮아 자소하다 자 좋아요 그냥 걸어가기 피해주고 사이사이로 가서 아 좋습니다 천도인데 이정도면? 좋죠 지금 분위기 어 아 아 안전권이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리로 가면 바뀌겠죠? 딱 잡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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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여기로 성공 아 좋았습니다 왼쪽이 맞다 오른쪽 사람 너무 많아 이쪽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로 가면 되겠죠? 딱 봐도 밀어줘 밀어줘 얘들아 누군가 밀어 오케이 오케이 야 좋다 좋다 좀 더 밀어줘 누군가는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이거 어 야 됐다 누군가 했다 어어? 안 돼 아니 이게 왜 안 돼 아니 말도 안 되네 이건 좀 억가 아닌가요? 어 그래도 됐나? 야 그래도 됐어 애들도 못해 어 어 아 좋았습니다 어 성공 나이스 자 결승 자 결승입니다 가보자 가보자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저 선풍기를 신경 쓰는 거예요 선풍기를 신경 못 썼다가는 저 바람에 날려서 죽을 수가 있다 막대기보다는 선풍기 위주로 봐주면 좋겠죠 선풍기 위주로 선풍기 위주로 선풍기 위주로 선풍기 위주로 선풍기 위주로 선풍기 위주로 오는 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버텨요 어 어? 저 바람에 날려서 죽을 수가 있다 나 바람에 날려서 죽을 수가 있다 선풍기 위주로